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근법 5분 특가 이번 시간은 병원 간가상각비 쟁점사항 및 세무조사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가상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 3요소를 알아볼텐데요. 취득원가는 당연히 매입가액의 매입부대비용, 각종 조세나 아니면 취득에 필요했었던 이동비용 같은 게 포함되겠죠. 잔종가액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했을 때 더 이상 고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을 때 자산처분 추정가액인데요. 정해법 같은 경우는 0원이고 정률법 같은 경우는 되게 미비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무적으로 0원으로 거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종가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가장 아래에 나와있는 수면기간 동안 원가를 배분하는 내용연수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중요한 사항이 100의 가치가 되는 자산을 4년간 간가상각을 할지 아니면 2년간 간가상각을 할지에 따라서 연도별로 간가상각에 대한 비용을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를 업종별 그리고 유형자산별로 기준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간가상각을 계산액을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세법상 간가상각비는 이미 결산조정 사항으로서 자기가 병원 자체 내에서 간가상각을 쓴 해에 따라서 간가상각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료법 같은 경우는 정액법에 비해서 조기의 간가상각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조기의 간가상각으로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정료법을 쓰시면 되고 나머지 해마다 이익의 평준화를 원하신다면 정액법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이슈로 간가상각이 중요한 이슈인데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고 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로써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 다음에 그 간가상각 연도 내용연수에 따라서 간가상각으로 경비를 처리해야 되죠. 법인세 구분을 보시면 핵심적으로 엘리베이터 아니면 확장 증설 같은 경우로 누가 봐도 그 가치가 증가한다는 사항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당일연도에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라는 건데 건물이나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나 타이어 교체 이런 간단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항상 그 유형자산에 가산해서 간가상각으로 경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즉시상각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바로 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그 자본적 지출이 아주 미비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이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고요. 내용, 그 용어는 비슷하지만 내용이 확실히 다른 게 즉시상각 의제 그리고 간가상각 시부인인데요. 이 자본적 지출을 했을 때는 자산에 포함해서 간가상각으로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 이걸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이를 부인하는 경우, 부인해서 간가상각으로서 그거를 시인과 부인의 절차 과정을 겪는 과정인데요. 이 관련 케이스를 하다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인데요. 중축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자본적 지출이죠.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관련 비용들을 전부 단순하게 비용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 당의 건물 자산의 가액액을 증가시키고 간가상각비로만 경비를 인정하게끔 추인한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당 간가상각비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사항인데요. 이 세금 계산서나 대금 지급을 상호 대처를 해봤더니 그 가공 자산을 잡아놓고 그에 따라서 간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부당 간가상각비를 적출하게 되었고 미상각 잔액에 대해서 관할서에서 자료 통보해서 사후 관리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참고적으로 올려놓은 케이스인데요. 대부분의 법인에서 고가 외제차를 법인카드로 구입해서 사적으로 사용해서 신고할 때는 간가상각을 통해서 거액의 비용을 인정받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고자 과세관청에서 세법을 도입한 게 그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업무용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을 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운용비용이나 간가상각 처분손익에 대해서 한도를 설정해서 많은 비용에 거액의 간가상각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여기서 간가상각비 한도는 연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가상각비 관련해서 세무조사 케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